봐봐, 숙주도 이거밖에 안 나와. 속 진짜 적겠다, 그러면. 숙주도. 짰더니 그거예요? 네. 어머, 아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더 해야 되나? 아니야. 다른 것들 많잖아. 그거는 뭐해요? 부추를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야 돼? 씹는 맛이 있어야지. 씹는 맛이 있어야 돼. 나와요, 나와요. 물이 나와요. 만두 속은 얼추 된 거네. 만두 속은 얼추 된 거야. 고기만 넣으면 돼. 다진 거 맞지? 어? 완전 다져진 건 아니네. 내가 다져야 되네. 이거 어느 세월에 다지고 있지? 내가 할게. 그게. 천천히. 칼 한번 갈까? 우리 언젠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 내가. 고기를 다져야 되는데. 그날 아니에요? 안 썰려서 나라 선배님 그거 안에 속 늘 때. 맞아, 맞아. 이때 맞죠? 이때 맞죠? 이때 맞죠? 잘한다. 잘한다. 언니, 이 정도면 됐겠지? 되지 않았을까? 넣고 네가 간해봐. 소금하고 호추 해가지고. 두 꼬집 정도만 하면 되겠지? 어차피 뭐 김치랑 다 넣고 할 거라서. 언니, 우리 이제 속은 된 거지? 이제 쌈은 되지? 어. 참기름. 참기름 한 바퀴만 휘. 이 단백질 추성이네. 맛있겠다. 두부에, 고기에. 소금하고! 고기를 잘 하시는 분야. 참기름을 부족한 경험 참기름에 잤을 지켜내내 마세요. RS야. 천장에 밟을 지켜내왔더라고요 네, 나도 이렇게 산책해요. 캬해. 요거는 이렇게 몰입이 Christmas Eve. 동그랗게 어떻게 해? 자유자재를 하고 싶은 모양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이렇게 할 정도로 터지지 마 터지지 마 예쁘다 응. 다음 셀프. 96개 남았어.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냥 반달 모양으로도 할까? 선배님 하고 싶은 게 신대로. 뉴모델. 뉴모델. 소장아, 너 진짜 잘한다. 어쩜 만두피가 이렇게 파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걸 해봤어? 많이 했어요. 피를? 네.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뭐든지 다 손으로 하셨나 보다. 네. 칼국수도 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소장님한테 그런 정서가 있어. 네가 또 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오빠가 밀고. 우리 지금 칼국수 할 것 냉겨놨니? 일단 여기 일단 가지고 나와서. 일단 쓰고. 얼만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이 없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훌륭해. 반죽이 너무 기가 막혀. 대박이야. 말도 안 돼. 전 걸 넘쳐. 아니, 그릇만 우리가 진짜. 크면. 그 저기만. 후라이팬만 좀 크면. 아우, 이쁘게 잘 비벼. 그렇죠. 선생님 진짜 잘 맞나요. 아니, 이게 반죽이 좋아서 그래. 반죽이. 어디서 파는. 그러니까, 어찌 저렇게 잘 해 또. 칼국수는 얘보다는 조금 두껍게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오오오오. 자. 여기가 있었구나. 칼국수를. 야. 그거 하다. 몇. 처음 해보는 거지, 소다 맛. 네. 예전화. 2차 찌까? 그래? 그렇지. 내가 찌고 나는 이거 나머지 할게. 작아서 몇 차로 나누겠다. 뭘로 꺼내야 만두가 터지지 않을까? 집게는 안 될 것 같고. 평평한 거 하나랑 움푹한 거랑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만두 찌면 딱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요? 축해져. 그래야 되겠다. 전골 기다리자 쓰러지겠다. 배고파서. 아, 아궁을 두 개 돌려서 빨리 쪄버릴 것 같아. 아니야, 아직 금방 젖어. 그래요? 진짜 맛있겠다. 그러게 맛있었으면 좋겠다. 얘를 어떻게 모양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꺼내줘? 어우, 안 돼. 나무 주걱으로 안 되겠어, 언니? 정말 미칠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우리 첫 번째 판은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자. 다 나눠서 먹자.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대박. 대박. 안 돼,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이 안에 후추 사찰 들어간 게 향이 너무 좋아. 뭐가 좋아? 후추 향. 부추 향도 나고. 너무 맛있다. 향긋해. 맛들 좀 보세요. 드셔보세요. 귀한 걸 하나만 드세요. 아니, 더 있어. 많이 있어. 반죽이 너무 잘 돼. 다 먹어요? 어, 그거 다 먹어도 돼. 다 드세요. 왜 아까워? 하나씩 계속 이리로 옮겨, 언니? 어, 하나씩. 넌, 여기. 한 번만 더 줘야겠네.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그러면 만두는 한 번 더 쪄야 되겠네, 이거 하고. 아이구, 야. 아니야. 세팅한 다음에 옮겨, 일로? 여기다가 뒤집어서 해놓고 그걸 옮기면 되니까 아, 저쪽으로? 화로로? 너무 안 오목해 그치 너무 안 오목해, 그게가 속상해 국물을 하기가 그치? 전골은 그래도 국물 맛인데 채소 먼저 깔고 저기에다가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언니, 조금씩만 하자 그래, 일단 가운데 김치를 먼저 넣을까? 김치 국물도 나중에 같이 쓰면 되니까 기쁜데요, 생각보다? 네? 언니는 아쉽대 철철 넘치게 하고 싶은데 성에 안 차니까 약올라 죽겠지? 만두, 거기 만두 자리인데 이렇게 한 줄씩 놓자 아니, 만두를 이렇게 하고 사이드로 쭉 할게 지금 숙주랑 저런 건 하나도 안 왔거든? 너무 크다 그치? 잘 자랐어, 애들이? 딱 언니 사이즈야 언니 사이즈 여기 흰색 하나 놓을까? 이렇게 이건 양념산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늘 넣고 청양고추를 하고 김치랑 김치 국물을 넣고 김치를 더 넣어야 되지 않아요? 김치 더 넣을까? 네! 네! 시커먹자 김치 김치 많이 먹고 싶어요 저는 마두 저 넣을 건 다 넣었어요 이제 이건 리필류 리필류 리필류? 리필류? 밤새 안 와요? 밤새 안 와요? 밤새 안 와요? 저는 한 시까지 먹어야 돼요 한 시? 우리 버섯 다 먹었어? 아니요 버섯 저기 많이 있어 아니, 여기 빈 데만 메꾸자 너무 신난다 흰 버섯을 안 올렸네 이제 꺼내요 부추국 하나 왕 아가들부터 손 안 뜨거? 손 괜찮아, 손으로 해도 돼 이거 아까도 손으로 했어 이게 뜨거운 건데? 그래? 손으로 할 수 있어 큰 거라서 뜨거운 거 같아 그게 더 빠르겠다 타이밍을 놓쳤어 너무 뜨거워졌어 조심 내가 할게 이제 한 번 더 찌면 이거 하면 끝이죠? 어, 끝이야 육수에다가 액젓 조금 넣고 저기다가 간장이랑 아예 넣어서 뿌리자 섞이게 물에 액젓 끊어와야 돼? 여기 있어 그 정도 해가지고 물 조금 섞으면 되겠지 국간장 여섯 여섯 개를 여섯 개 액젓 여기 여기가 아니야 맛있다 여기다 이제 물만 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육수가 진짜 맛있나봐 어 여기도 언니 확인해 봐 뜨거운지 네 괜찮아?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이제 마지막이지? 어 됐어 하루가 2박 3일 같아 오늘 하루 되게 길지 그러면 지금 할게요 하루에다가? 예 고고고고고 그러면 이거 수 빼서? 네 제가 할게요 고고고고 여기 없네 여기서 먹네 중간에 홈 아 좋다 그리고 물을 부어요? 물 저게 육수가 찐해서 우리가 감장이랑 주문한 물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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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어떨까? 뜨겁지 않아, 국물 맛. 뜨겁지 않아. 국물은 네가 알잖아. 진짜야? 정말? 빨리 드셔보세요. 맛있어? 끝났어요. 언니. 진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러니?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우리 덜 잘. 그래도 테이블에 놓고 먹어야. 이거 너무 작다? 큰 그릇에 할까요? 큰 그릇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돼요,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여기다 하나 옮겨 담을게요. 그리고 진짜 면을 바로 넣을까 봐요. 응, 넣어야 될 것 같아. 국물을 빼고 싶은데 면 삶으려고 지금 안 뺐거든? 아, 맛있겠다. 금방 익겠다, 그렇지? 익혀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일단 먹으면서 냉상태를 좀 볼까요? 맛있겠다. 와, 이번 만두전골 진짜 뿌듯하다. 그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가 너무 맛있어. 만두 진짜 맛있다. 지금 간이 쏙쏙 빼서. 재료들이 싱싱해서 오는 거 어떻게 맛있지? 너무 생각날 것 같아.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진짜. 완전 디스크하겠지? 응. 밥도 좀 말아서 먹을 것 같아. 실럽 두부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하고 담백하게. 너무 담백하게. 야, 이거 쑥쥐 씹히는 거 너무 좋아. 우리 배추. 오늘 최고다. 늘러붙을 것 같아요. 면은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잠뜩은 거 좋아해요. 일단 나는 퉁퉁퉁은 거 좋아해요. 응. 근데 선배님은 지금 드시는 것 같아. 난 조금 먹을래.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렌트에만 섞어줘. 와, 정말 맛있어. 국물이. 음. 아, 맛있겠다. 진짜 이거 완전. 칼국수 장난 아닌데? 너무 제대로야. 음. 익었어? 익었어요? 완전 익었어? 소금까지 다? 응. 지금 간입해서 너무 맛있어, 면이. 진짜 미커. 난 국수 조금만 줘. 와, 제가 이렇게 밥에 손이 안 가는 건. 진짜 맛있는 거야. 저 진짜 이것만 먹고 있는. 그래. 최고예요. 갈국수 안 했으면 후회할 뻔해. 그래. 뭔가 아쉬울 뻔해. 너무 좋다. 응. 기분 좋다, 그렇지? 아, 정말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은 시간. 한글자막 by 한효정